자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단 왕별표 하나 하시고요 100%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시행자 마무리인데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오고 정비사업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추진위원회라고 먼저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걸 먼저 구성해야 돼요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법도 원래 이름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인데 줄여서 다섯 글자로 부릅니다 추진위원회 일단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아 위원장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자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설명듣고 교재 좀 이따 보세요 자 제가 위원장 하겠습니다 위원 다섯 명 데리고 포함해서 자 구성을 한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토지능 소리가 하지 마세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과반수 자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거죠 토지능 소리가 과반수가 동의를 해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정리할 때 됐잖아요 우리 모르면 누구 시장수 등 한 대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요건을 갖추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써 놓은 게 1번이에요 1번이 자 그래서 일단 거기는 좀 분산돼서 써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1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구시호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밑줄 보세요 토지능 소리의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밑에 들어가면 시장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밑줄 자 그럼 다음에 구성 요건이 1번에 있어요 자 위원장 포함 몇 명 다섯 명 이상의 위원이죠 자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성 요걸로 먼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숫자 나와요 위원장 포함 몇 명 다섯 명 왜 다섯 명이죠 그러지 추진위원회니까 다섯 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졸다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럼 곤란합니다 다섯 글자 추진위원회 딱 맞춰서 다섯 명 그럼 숫자가 해결이 됩니다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 반수가 넘어야 되겠지 동의 요건이 그리고 나서 시장수 등에게 뭘 받으면 승인 어차피 도정법은 허가권자 승인권자 인가권자 전부 다 누구 시장수 등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동의의 승인을 읽어보시고 자 이번 가면 추진위원회 기능이 나옵니다 업무가 나오죠 업무 업무에 동그라미 치고 그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업무 보느냐 자 일단 여기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그 전문가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가면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게 첫 번째 업무예요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위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계자 선정도 해요 여러분 시공을 먼저 해요 설계를 먼저 해요 그럼 시공자는 언제 선정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서를 인가받고 나서 하는 거고 그 전단계인 추진위원회가 먼저 설계자를 선정해줘야 시공을 할 거 아니야 설계를 해줘야 설계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설계자는 어디서 선정하고 추진위 그 다음에 시공자는 조합설립이 인가받고 나서 선정이 맞죠 그래서 순서가 설계를 먼저 해야지만 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순서에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객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4번이 키워드예요 조합설립이 인가를 받게 한 준비 업무가 동의받으러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추진위원회의 본질은 뭐냐면 동의를 받는 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일정빌리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받는 게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가서 동의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 바로 3번에 있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를 갖고 가서 여기에 몇 천짜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4가지 업무 1, 2, 3, 4 그 4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이름이 뭐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자 정리하시고 다음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선정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창고로 읽어보시고요 조직으로 가보세요 조직 3번에 여기에 1번에 조직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위원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위원장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동그라미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사가 없어요 이사 X 왜냐면 추진위원회는 집행기구 예비기구에요 집행기구가 아니라 시행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행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합이 시행자잖아 우리가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졌을 때 이사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기구인 어디는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필요 없지 그래서 감사만 둔대요 그래서 위원장하고 누구를 둔다 감사 그 감사를 뭘로 바꾸면 X 이사로 바꾸면 X 그것만 조심하시고 자 운영규정 이런 것들은 패스해도 돼요 안 나옵니다 자 4번 내려가시면 업무의 보고와 승계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자 총에 보고해야 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네 글자 밑줄 어떻게 승계한다 포괄승계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조합이 승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괄승계하면 여기 조합이 구성이 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조합으로 승계가 되니까 포괄승계 되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의미가 없죠 지금 없어지는 거지 자 없어지면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조합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이 설립돼서 총회를 열면 그동안 의결이 끝나면 총회에서 의결이 딱 끝나면 추진위원회는 사라지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조합으로 넘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네 글자로 포괄승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됐고 회계장부하고 관계서류 인계는 창고하신대요 자 4번에 내가서 별표 이걸 꼭 외우세요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 자 무슨 단계로 넘어가죠 지금 자 조합 설립 단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일정 비리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기구 추진위원회의 본질이 뭐예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그 동의 요건을 물어봐 보시죠 100% 나온다고 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숫자 그럼 지금 우리가 조합이 시행자라는 전제에서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받는 요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정비 사업의 종류가 몇 개 있죠 우리가 3개 있잖아요 그럼 달동네에 있나요 달동네 자 달동네에 사는 사업의 이름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누가 시행하죠 민간이 못하죠 그럼 여기는 조합이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추진위도 필요가 없지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그러면 조합이 하는 사업만 해당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재개발사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이 재건축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먼저 아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동의 요건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업이 다르니까 그걸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등수이자 4분의 3 이상 밑줄 면적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동의를 받아야만 시장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조합 설립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다 걷어내시고요 시장우수등한테 인가받는다 이런 거 다 걷어내시고 숫자만 외우고 들어가십니다 숫자 토지 등수이자는 얼마? 4분의 3 면적 얼마? 2분의 1 엔드의 엔드 밑 밑 또는이 아니라 엔드의 엔드 여러분 공법의 동의 요건은 또는이 없어요 두 가지 건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외울 때 외우실 때 토지 등수이자 4분의 3이죠 면적이 얼마예요? 2분의 2 이상입니다 이거 외우실 때 뒤에부터 1, 2, 3, 4로 외워보려 그냥 1, 2, 3, 4 얼마나 쉬워 한 방에 끝낼 수 있지 뒤에부터 1, 2, 3, 4 하셔야 되고 또 졸다가 일어나서 앞에부터 1, 2, 3, 4 하면 곤란합니다 뒤에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외워놓으셔야 되고 재개발이에요 그냥 뒤에부터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9일 때 나왔어요 29일 때 이런 것들은 다 맞추라고 나오는 거예요 틀리면 안 돼요 예상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오른쪽 가시면 재건축이 남아왔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은 동그라미 1번 2번 2개 있죠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동의 요건을 나눠 놨어요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요 재건축은 여러분들 어디서 합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택 단지라고 부릅니다 1번이 주택 단지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 단지는 아파트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돼 대부분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가보면 동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겠죠 그럼 동별로 먼저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법에서 한 개 동씩 다 받아야 돼요 101동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이걸 동별이라고 불러요 동별 동별로 동의받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과반수 형황색 밑줄 자 요 단어 밑줄 놓고 주택 단지란 단어 밑줄 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 단지 거기다 밑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주택 단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 단지는 아파트 단지를 말하잖아요 지금 그럼 공동주택 있으면 아파트가 있으면 동별에 동그라미 치고 한 개 동씩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과반수 자 그럼 동별로 과반수 동의를 다 받아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101동부터 110동까지 다 동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았나요 지금? 응 받아오면 전체로 또 받아오래 한 번 더 전체 동그라미 자 주택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 요건이 또 필요한 거예요 동의 요건이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시 충전 요건 동별로도 받아야 되지만 전체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는 앞뒤가 똑같아 앞뒤가 똑같이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이에요 자 구분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그거는 구별할 거 없어 그냥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하신대 그러면 지금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인간 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동별 과반수 플러스 전체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도장 찍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조합사료 인간을 받게 한 동의 요건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주택단지 내에서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게 있어 가끔가다 많지는 않은데 단지 모양이 처음에 단지를 조성할 때 건설사가 조성할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소유자가 토지를 안 판대 얼마를 줘도 안 판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의외로 그러면 건설사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못해서 이렇게 단지를 만든 거야 단지 모양이 빨간색 빼고 단지 모양이 별로 안 좋죠 모양이 이쁘지 않죠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이거 빼고 그대로 할까요? 여기 포함해서 할까? 이런 포함해서 해야 돼 토지도 모양이 이뻐야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거를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포함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밑줄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포함됐잖아 지금 원래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는데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동별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 수 토지 또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돼 4분의 3 형아세 밑줄 면적은 3분의 2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이걸 외워놓으셔야 돼 이거는 전제조건이 재건축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인데 전제조건을 쭉 풀어보면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포함됐다라고 딱 전제조건을 깔아준 다음에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에 대한 동의 요건을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문제를 풀어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얼마? 4분의 4 면적 얼마? 3분의 2 자 동의 요건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오면 여기를 포함해서 조합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합서를 인가 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사실 자 주택단지 내에서 할 때는 단지 내에서 할 때는 동별 과반수 전체 얼마? 주택단지 내 전체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상이 1번이고 1번에 써 있는 거고 여기처럼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포함됐다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동의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잖아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플러스 면적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대답하고 오신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지금 반복하셔야 돼요 1년 내내 반복할 겁니다 이 내용은 이거 나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가십시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orient수자 선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알려진 에그웰 유료 에듀웰 유료 회원에 나 quien 자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